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윤석열 선대위는 권영세 4선 국회의원이자 선거대책위원장이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황대로 대선이 흘러가면 윤석열 후보는 승리하기 힘듭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아주 어려운 승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말라는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자기표가 주권표 사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그런 각성과 성찰과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권영세 씨는 1959년생으로 서울법대와 4선 의원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4.15 총선에서 거의 낙선할 뻔했습니다. 용산구의 투표인들이 당일 투표에서 권영세 의원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지지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전투표 때문에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가 당일 투표에서 56.90%대 상대방이 43.70%로 무려 그 차이가 13.80% 차이를 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례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대표했던 민주당 강태웅 후보는 놀랍게도 사전투표에서 무려 권영세 후보를 16%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대패했던 13.80%로 대패했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16%를 더 얻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전투표에 손재 대기 작업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13.80%로 대성했던 권영세 후보가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무려 16% 차이로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학장 시절에 수학 정석으로 공부를 했을 것이고 권영세 의원이 기초적인 통계학 개념을 이용하더라도 설법대 들어갈 정도 사람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 자신의 사전투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국민의힘의 당론을 전체적으로 사전투표 동료로 몰고 가기로 결정한 장본인입니다. 2월 11일 무렵부터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동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동료의 주역이 바로 사전투표에서 아주 큰 피해를 본 권영세 위원가 그다음에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으로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던 김기현 원내덮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사전투표 동료에 나서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적당히 묻고 넘어가는 선거전략이 이번 대선에서 여당 승리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선거 이후에 평가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패착을 바로 야당이 둔 것입니다. 그 패착은 바로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악과 타입하고 손을 잡은 그런 패착입니다. 더욱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 공안추의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사전투표 QR코드 검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을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제안했고 바로 권영세 본부장이 무산시킨 것은 이번 선거에 승부를 결정하는데 쇠기를 박은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선관위가 위법을 하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더 이상 이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한 책임은 바로 권영세 씨가 제야될 것입니다. 사실 사선 의원인 권영세 씨는 정치판을 어느 누구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자신이 거꾸로운 관계를 맺어봐야 자신의 앞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권영세 씨가 했을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씨가 만일에 패배하더라도 사실 권영세 씨에게는 아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책임을 윤석열 씨 후보가 모두 지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만 은막에서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권영세 씨는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운운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직을 계속해서 그리고 오선, 육선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크게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2월 26일 날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해서 투표 전날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와의 단일화보다도 중요도를 따지면 대선 승부수를 가리는 그런 중요도를 따지게 되면 바로 위조 투표주의를 방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안철수와의 단일화보다도 수억배 중요한 것이 바로 김기은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바로 선관위가 거부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그 합법적인 조치를 선관위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안철수 단일화보다도 수억배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진압하고 나서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은 최소한 저에게는 대단히 위선적인 거짓된 그런 행위로 보입니다. 막판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선거 공정성 문제에서 큰 변화나 진보가 없다면 윤석열 후보는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옳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이속을 차리는 데 바쁘고 겉으로 어떻게 보일 것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만 긴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역량이 부족해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댔겠죠. 권영세 씨는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패배한다면 패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제공한 인무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물론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이 그렇게 밀려온 윤석열 후보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야말로 도전자였습니다. 도전자로서 너무나 아니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선급하니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멍청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심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설북대를 나온 수제들이기 때문에 멍청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알면서 다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들이 이기기는 정말 힘들 것으로 본다. 어느 누구보다도 정권교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당신들은 힘들 것 같다. 왜 그렇게 악과 손을 잡느냐 왜 그렇게 거짓과 손을 잡느냐 아쉬움이 따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낙담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투표장을 찾으셔서 자기 표가 죽은 표가 되지 않도록 될 법한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던져서 사표를 방지하시고 또 자신의 표가 이용당하거나 악용당하지 않은 그런 선거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